방주가 바위에 멈췄어요 물이 빠진 모양이요 여보, 이제 황주 문을 열고 비둘기를 달려오세요 얼만큼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비둘기가 홀리버가지로 물고 돌아왔어요 황주에서 나갈 수 있겠어요 여보, 어서오시오 하나님께 감사여배를 드립시다 그래요 하나님, 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구원해주시고 아버지, 감사합니다 하나님, 감사합니다 노아야, 나는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노라 그 약속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겠노라 멍하김이 dunia이니라기 등한 반지 멍하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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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력한 멍하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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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하검